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크 카잔지안이 지은 가치투자를 말한다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나스닥 대폭락 속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린 미국 대표 펀드매니저 20인이 말하는 시장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 최고 펀드매니저 10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펀드매니저 10명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이 책의 끝부분에 미국 최고의 펀드매니저 20인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원칙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치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10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파악했겠지만 가치투자의 대가들은 가치를 정의하고 유망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조금씩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0가지를 뽑아보았다. 1. 시장에 머물러라.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가들은 대부분 항상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시장이 좋은 수익을 올려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포트폴리오를 되도록 완전히 투자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얘기한다. 리서치에 따르면 투자 수익의 80에서 90%는 전체 보유기간 중 단지 2에서 7%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라고 그는 지적한다. 따라서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적을 깎아내릴 수 있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시장이 자유낙하할 때에만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시장을 앞서 가려다가 피해를 본 매니저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상승장을 놓치고 말지요. 라고 드레먼은 말한다. 척 로이스는 시장이 떨어질 때가 돈을 뺄 시기가 아니라 더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시장이 떨어지면 포지션을 더 늘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액 매입법입니다. 정액 매입법은 전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기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작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빼고 현금을 보유할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주식이 떨어지든 주식이 오르든 항상 시장에 머물르면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회사의 소유자처럼 생각하라. 워렌 버핏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0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주식을 종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버핏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그 회사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많은 거장들이 동일한 철학을 따르고 있다. 거장들은 성실히 조사한 후에만 장기간 주주로 남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매입한다. 제임스 깁스는 스스로를 사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생각하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거장들은 회사의 주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 자체가 향상되고 있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남겨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향후 6개월 동안 상승할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이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사업인지 가격과 가치관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각과 현실 간의 큰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라고 브랫 스탠리는 이야기한다. 3. 가격에 관심을 기울여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거장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만 매입한다. 그들은 내재 가치라는 것에 비해 많이 할인된 가격에 그들이 목표로 정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 내재 가치는 공개 시장에서 사적 투자자에게 그 회사 전체가 매각될 경우 매겨지는 가격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경우 거장들은 퍼가 낮은 주식 그리고 전체 시장에 비해 낮은 주식을 찾는다. 켄트 시몬스는 우리 펀드의 퍼는 16 정도인데 S&P500에 비해서 거의 30%가 낮고 러셀 1000에 비해서는 15% 정도 낮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짐 길리건과 같은 사람들은 보다 융통성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비한 잠재력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996년에 회계 문제가 표면아된 직후에 AOL을 매입했어요. AOL은 그때 수익이 없었지만 가치주였어요. 왜냐하면 길리건의 마음속에는 그 회사의 수익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론 뮬렌 캠프는 성공적인 투자자들 모두가 가격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가치투자자입니다. 라고 주장한다.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진 않아요. 사실 성장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이 대형기술주와 인터넷 거품의 한 원인이었다고 데이브 윌리엄스는 얘기한다. 분명한 교훈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진행됐던 것이고 현재 고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거장들이 순수하게 틀에 박히고 숫자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거장들은 다른 거장들에 비해 가치를 유연하게 정의한다. 우리는 분명히 가치투자 순수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가치투자 바보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단순한 컴퓨터 선별, 즉 낮은 퍼, 낮은 PBR, 낮은 현금 흐름 대비 가격을 통한 선별 같은 것들이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있는 위대한 회사들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라고 빌 밀러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20인의 투자자들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자신이 정한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항상 20에서 30% 심지어 50% 이하의 가격에서 거래될 때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싸게 사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인기 없는 주식을 매입해라. 가격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수요가 많지 않은 상품들을 매입하게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싼 주식은 월스트리트의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3년 힐러리와 빌 클린턴이 미국의 의료체제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 모든 제약주가 낮은 두 자릿수의 퍼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 수익의 12.5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타이레놀, 밴드에이드, 존슨즈 베이비 오일 등의 제품값만으로도 제약업 전부를 살 수 있었죠. 그 정도의 가격이면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라고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말했다. 브라운은 그 주식의 비중을 늘렸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밥 올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출연한다. 투자자들은 항상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대한 일정한 지각을 가지고 있죠. 각 순간의 주식가격은 당시의 지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와 같은 가치투자자들은 그런 지각이 틀렸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결국 언제 바뀌게 될지를 예측하려고 하죠. 딕 와이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시장은 항상 한 그룹에서 다음 그룹으로 바뀝니다. 이 달에 어떤 것이 유행하면 다음 달에는 다른 것들이 유행하죠. 때때로 회사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항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흥미로운 분야가 아니거나 월스트리트에 환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시장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케빈 오보일이 설명한 것처럼 회사 자체가 만든 문제점들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한다. 인수를 한 회사가 종종 그 인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많이 지불해서 수익이 악화될 수도 있고 문화적 측면이나 지역적 측면에서 인수된 회사를 통합시키는데 실제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비결은 문제들이 고쳐질지 언제 고쳐질지 판단하는 것이며 그럴 때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그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생각해야 한다. 밥 허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클이 다시 좋아지면 이 회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전에는 수익의 30에서 40배 거래되었는데 수익의 8에서 10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은 그 주식이 최고가에 있을 때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률이 30에서 40%가 된다는 것은 소설에나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이 업계에 있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오랫동안 30에서 40%로 성장하는 회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인 성장률은 20에서 25%일 것입니다.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월스트리트는 그런 정도의 성장을 하는 회사의 가격을 수익의 20에서 25배 정도로 쳐줄 겁니다. 5. 포트폴리오를 개별 회사부터 시작해서 구성하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톱다운과 보톰업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톱다운 투자자는 보통 전체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부분의 펀더멘터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회사와 산업이 그런 조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그 후 그런 테마에 적합한 개별 주식을 찾아 나선다. 반대로 보톰업 투자자들은 그런 거시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 개별 회사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앞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거장들은 보톰업 접근법을 취한다. 케빈 오보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각 회사를 살펴봅니다. 어떤 회사의 전망을 평가할 때는 분명히 거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만 전체 시장만 살펴보지는 않아요. 장 마리 에베이아르는 그의 글로벌 포트포리오를 구축하는 데에도 보톰업 접근법을 적용한다. 어떤 나라 혹은 어떤 부분이 저평가되었는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88년 중반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시장의 펀더만탈에 긍정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기준을 충족시키는 일본 증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론 뮬렌 캠프는 큰 그림은 항상 배경에 있지만 종종 보톰업 접근법을 통해 더 일반적인 추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 분야에 많은 회사들이 있으면 그때 고려해볼 만한 일반적인 테마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예전보다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정치적 위험 때문인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조사를 좀 더 해봐야죠. 6. 처분 시기를 파악해라. 총종 주식을 처분하는 결정이 매입하는 결정보다 어렵다고 한다. 대가들은 주식을 처분하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는다. 사실 대부분은 처음 매입할 때 목표가를 정해놓는다. 제임스 길리거는 그의 동료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 테마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주식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처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주식은 내재 가치에 두 가지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내재 가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 정한 목표가는 항상 바뀔 수 있다. 브랫 스탠리는 보통 내재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가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전체 포지션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장마리 에베이아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재 가치가 100달러인데 오늘 75달러나 80달러에서 살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그 회사들이 계속 가치를 만들어 가면서 다음에 내재 가치는 115달러이고 2년 동안 계속 증가해 가면 그 다음해에는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요. 빌 플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보탠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을 모두 했고 수익이 더 높아졌는데 퍼가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면 우리는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새로운 목표가를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 말고도 거장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브랫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제가 주식을 처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더 매력적인 무언가를 찾았을 때입니다. 사업의 질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면 조금 오른 것은 처분하고 많이 오른 것들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거장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회사의 소유권을 취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거장들은 더 이상 그 사업을 함께하고 싶지 않으면 처분한다. 데이비드 드레머는 전망을 어둡게 할 만큼 펀더멘탈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처분합니다. 한 분기가 나빴다고 해서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펀더멘탈 변화가 있을 때만 처분하지요. 7. 인내심을 가져라. 아무도 가치 투자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가치 투자자는 현재 인기가 없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다른 사람들이 가치 투자가 발견한 잠재력을 보는 데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가치를 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던 매력적인 주식에 빠져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가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가치 투자자들은 집단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보였다. 올리 와이츠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는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바보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인내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거장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들이 방법을 고시했다. 짐 깁스는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어떻든 실적이 매우 좋은 시기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단기 실적에 따라 자산배분에 대한 장기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때문에 좌절을 겪기도 하죠. 라고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거장들은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자동으로 처분하지는 않는다. 빌 라이그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때까지 놔둘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사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제 포지션을 늘립니다. 8. 월스트리트 추천 종목을 경계해라 월스트리트의 리서치 리포트와 추천 종목이 최근에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대부분은 인터넷과 기술주 붕괴 때문인데 그때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공개한 종목들을 열렬하게 추천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식들은 폭락하였다. 거장들은 항상 그런 리서치들을 경계해왔다. 데이브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신뢰성은 제가 27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스스로의 직감을 이용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장들이 그 리서치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 마리, 에베이야르는 외부 리서치를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투자와 리서치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리서치는 오늘 사서 6개월이나 9개월 후 처분될 증권을 찾는 성장 투자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론 뮬렌 캠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리포트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리서치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그 산업과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해주길 원할 뿐입니다. 그들이 일은 회사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저의 일은 가치가 얼마이고 어떤 회사를 보유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9. 회사와 회사의 운영자를 분석해라. 거장들은 공통적으로 리서치를 그들이 직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스스로 리서치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장들은 어떤 주식이든 매입하기 전에 회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려고 하며 경영진과 충실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켄트 시몬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회사에는 항상 경영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저는 경영진을 실제로 만나보는 것을 좋아해요. 곤란에 빠진 회사를 산 경우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양적인 것입니다. 저는 낮은 가격, 높은 수익,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을 찾죠. 물론 질적인 것도 많아요. 경영진은 어떠한가? 그들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사가 그들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는 얼마나 합리적인가? 저는 경영진들이 그 목표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접근법이 어떤지를 지켜봅니다. 딕 와이스도 경영진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저는 경영진이 자신의 사업을 잘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략이 그 산업에 대해, 혹은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일관성이 있는가? 2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저는 마지막 20분만 현재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무도 작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건 새로운 것이거든요.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영진들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들이 최고 고객이 없어지거나 미친 짓을 했을 때 경영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확인하죠. 마티 휘트먼은 경영진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회사 문서들을 꼼꼼히 검사해 보기도 한다. 그는 우리는 경영진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공개된 기록이 없을 때에는 더욱 그렇죠. 라고 강조한다. 10.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앞의 9가지 모두를 잘 따르면 상당히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거장들은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마리 에베이 아래는 어떤 주식에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보다는 얼마나 손해보지 않을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얘기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청 로이스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로이스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성장주를 매입했었다. 하지만 1973년과 1974년의 약세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자신의 방법을 바꿨다. 그는 그때 제 돈 대부분을 날렸는데 포트폴리오의 과도한 투기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차 대조표의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했고 분산화 원칙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개별 회사와 관련된 투명성 원칙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위험이 낮아진다고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리스크와 수익은 최소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완전히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가? 로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회사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회사가 투기적인 회사인가? 좋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좋은 실적을 올려왔는가? 저는 사람들이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가까이 갈수록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더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구대에 따르면 좋은 회사를 매입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다.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하락 가능성 대비 상승 가능성은 정의상 좋은 위험 보상 비율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이 10가지 요소만 잘 지킨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보지 않은 10명의 투자자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투자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오보일 핵심은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버린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것이다. 전략은 두 가지 핵심 과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주식시장이 매우 근시한적이어서 단기적인 경향을 너무 먼 미래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사업의 내재가치는 주가나 특정 사업의 수익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근시한적인 것은 왜일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는 점은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군요. 시장은 사업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상관없이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사업의 내재가치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낮은 가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역으로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된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죠. 포트폴리오에 넣을 개별 회사들은 어떻게 찾나요? 우선 우리는 실제 주당 순이익이나 예상 주당 순이익이 향후 3분기간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을 찾습니다. 전 회와 비교해 수익이 3분기 연속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냥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52주 최고가보다 50% 이상 떨어진 회사를 찾죠. 그래서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은 수익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회사를 찾는데 이분은 3분기 동안 연속으로 순이익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떨어진 회사를 매수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정적인 소식을 미리 발표하면 수익이 떨어지리라는 것은 명확해져요. 그런 경우에 주가는 그 다음날 바로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는 그 기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익이 3분기 동안 떨어지기를 항상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정도 떨어지더라도 살 수도 있고 3분기 연속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쨌든 경영의 관점에서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 비틀거리는 것은 회사 자체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그 회사에 충격을 주는 산업 전체에 걸친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지배자이거나 높은 자본 수익률을 올려왔거나 쉽게 모방될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즉 이런 회사들이 특정한 상황 때문에 3분기 이상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상의 관점에서 비틀리는 동안에도 현재의 자본 구조를 충분히 지지할 정도로 높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거나 필요하면 자본 시장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찾는 회사들은 산업 조직이나 규제의 변화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한 시장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에요. 회사들은 실수를 하죠.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산업의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기도 해요. 수익성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익이 낮아진 회사들이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내재 가치와 장기적 사업 전망은 여전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매입 전에 우리는 그 사업이 영원히 손상을 임은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죠. 그 회사의 사업 전망이 좋아지고 지속적인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 회사가 영원 마진을 역사적인 수준까지 회복시키고 수입을 다시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조짐을 남들이 몰라야 하죠. 사업 전망이 앞으로도 견실할 것이 너무 명확하다면 가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가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경영진.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할 때는 새로운 이사회, 경영제조직,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즉각적인 출시 등입니다. 공급이 과다하면 산업 내에 합병이 일어나서 공급이 감소하고 그래서 자본 흐름이 감소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쉽지 않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 가치에 비해 할인됐다고 생각되는 회사들을 매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식을 처분하나요? 사업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거나 나빠지기 시작하면 처분합니다. 또 투자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고 사업 펀더멘탈이 강하더라도 가격이 우리가 그 사업의 내재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르면 처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펀더멘탈이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거나 분석을 잘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면 처분해요. 평균적으로 주식을 18개월 정도 보유합니다. 주식을 충분히 싼 가격에 사면 상황이 나쁘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손실은 꽤 제한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버트 퍼킨스입니다.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나요? 전체 시장이나 이자율, 경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는 하락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요한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항상 10개의 투자 결정 중에는 서너 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틀렸을 때 손실이 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락 위험을 강조함으로써 실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큰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재적인 수익이 얼마나 될지 살펴봅니다. 리스크가 감소될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기가 떨어진 산업이나 주식에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일반 경제 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거나 회사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것들이죠. 우리는 신문의 신저가 리스트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거나 고가에서 크게 떨어진 산업이나 회사를 발견하면 떨어진 수자들을 살펴보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그 회사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무적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떨어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달러를 30센트에 살 수 있으면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죠.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신규 부문에는 펀드 자산의 1% 미만만 투자함으로써 타이밍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펀드의 모든 보유주식을 각각 2% 이내에서만 보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 이하로 투자했는데 기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음에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그건 우리가 평균 매입가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어나면 마음 놓고 포지션을 늘릴 수 있죠. 떨어진 숫자들을 보는 부분은 쉽다고 하셨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채가 적은 회사를 찾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부채가 없는 회사가 좋죠. 우리는 유동성이 확보된 주식을 좋아하는데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장부상은 현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회기가 깔끔하고 장부가치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나 장부가치에 약간의 프리비엄만 붙여도 되는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장부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문제들이 정정되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수익능력을 판단하는 거죠. 그건 대개 회사가 역사적인 수익성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느냐 매출이 역사적인 성장률로 돌아갈 수 있느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수익능력이 2년 이내에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후에는 질적인 면을 살펴봅니다. 수익능력은 보통 주어진 매출액 수준에 대한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조화가 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수익의 20배 이상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수익의 20에서 30배 정도를 지불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수익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60, 70 혹은 80%까지 가격이 떨어진 예전에 인기가 좋았던 기술주들을 매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년 내내 최고가로부터 60에서 80% 떨어진 주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채가 없고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없는 좋은 기술 회사들을 현금의 2배에서 4배 정도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매도합니까? 주식이 가격 목표에 도달하면 우리는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익의 20배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계산한 주식을 수익의 8에서 12배에서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 경우 저는 가격이 수익의 20배에 도달하면 처분합니다. 처음에 그 주식을 샀던 기본적인 이유가 들어맞지 않을 때가 우리 판단이 틀렸을 때인데 그때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랫 스탠리입니다. 당신의 전략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제 전략은 철저히 개별 회사에서 시작하고 한 번에 한 주식만 다루는 것입니다. 접근법의 핵심은 벤 그레이엄의 내재가치 개념입니다. 우리는 가격은 가치의 독립적이고 가치는 시장의 독립적이라는 그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재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기초하죠. 우리는 2-3년의 보유기간 동안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단순히 상승 가능성이 큰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기회, 즉 성장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자본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좋아합니다. 또한 주주 친화적인 경영진이 있고 장기 전망이 매력적인 회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평균 이하의 경제 모델을 가진 형편없는 회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한 번에 한 주식만을 보고 좋은 가격에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하죠. 한 회사의 전체 사업을 산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입하죠. 우리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업인지,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각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항상 내재 가치까지 5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떤 사업의 가치는 그 사업이 발생시키는 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간에 따라 할인된 모든 미래 현금 유출입의 합이죠. 워렌 버핏도 향후 10년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치된 기대가 시장에서 가격을 잘못 설정했을 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내재 가치를 구하고 그 내재 가치 구한 각과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차이가 날 때, 즉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야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 매도하나요? 주식이 내재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거나 리스크 수익 비율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면 처분합니다. 내재 가치도 보통 상승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가치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포지션을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된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전부 처분합니다. 주식이 심하게 고평가되었거나 그 사업에 영구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주식을 처분합니다. 사업의 경쟁 구조가 변하면 예를 들어 합병 등의 다양한 장기적 문제들이 수익 전망과 현금 흐름, 사업의 가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더 매력적인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입니다. 사업의 질이 동질하다고 생각되면 조금 오른 것은 처분하고 많이 오른 것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나요? 양쪽 다 오랜 기간 지켜보는 편입니다. 주식을 매입할 때 저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 기준들이 충족되는 한, 즉 현금 흐름이 기대했던 대로지만 주가는 여전히 오르지 않는 경우, 즉 이런 경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입하죠. 저는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를 반영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상승 가능성은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실현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과민반응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기술주보다 과민반응이 높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기술주의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상당한 돈을 벌였습니다. 하나의 예는 1998년 아시아 위기 때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혼란에 빠졌고 반도체 회사들을 막무가내로 처분해서 주가를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낮춰버렸습니다. 제 내재가치 데이터베이스의 상위는 말 그대로 반도체 회사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대부분의 투자들은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죠. 어떤 것도 사업의 가치가 그 사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하는 것 중 가장 나쁜 것은 인기가 있는 스타일을 쫓아서 다른 스타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끝에 요약한 10가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싸지는 이유는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 그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정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가 지수가 10% 이상 폭락을 해가지고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제가 2019년 중반부터 미국 시장에 4만원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코카콜라 한 주를 사면서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주가 폭락이 왔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주가 폭락이 왔고 그 다음에 또 급격한 반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시장 지수가 급격히 폭락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폭락이 어떻게 오는지를 정말 잘 지켜보면서 지금은 거의 투자 자금이 풀로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로 들어있는 투자 자금이 폭락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또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 얼마나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해서 시장을 도망칠 것이 아니라 과연 시장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지를 투자를 하면서 겪어보는 게 많은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20명의 펀드 매니저의 정말 투자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